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어... 시간 부족한 학생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막 걱정이 될 겁니다. 아, 나 수능 볼 때에도 시간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여러분이 당연히 가질 만한 걱정 맞아요. 제가 오늘 그 해결법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자, 고민 해결. 자, 시간 문제 해결.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저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제가 작년 수능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때가 이건데 문장이 길고 복잡하게 나올 때 이 문장 해석을 좀 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세 번, 네 번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세 번, 네 번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때 미쳐버립니다. 또는 아니 단어 쓰고 모르는 게 중간에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도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라면 그나마 그냥 화나고 정도로 끝날 텐데 수능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느낌 오시죠? 공포심이 생깁니다. 나 이거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앞부분에서 특히나 만약에 대입학 제가 빈칸으로 연습하겠지만 대입학부터 어려운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시간 날려먹은 학사들 되게 많아요. 뭐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어는 평균적으로요. 여섯 문장, 일곱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국어처럼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평균 여섯 개, 일곱 개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한 여섯, 일곱 개 문장. 그 여섯 문장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구분하는 거 되게 쉽고요. 또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한 달, 일주일이면 누구나 다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달, 일주도 안 걸려요. 한 2주만 연습하시면 하루에 많이도 아니고요. 영어 지문 한 두 개, 세 개 꾸준히만 연습하시면 2, 3주면 누구나 연습할 수 있거든요. 문장을 읽을 때 중요한과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수능은 첫 번째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 문제를 내신 교수님께서 대학생 정도의 대학원 정도의 해석력, 번역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수능 간단하죠. 독해력 시험입니다. 내가 답에 근거를 줄 테니 자기 혼자 주관식 푸는 거 아닙니다. 선지를 줄 테니 말이 안 되는 거 빼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걸 골라보세요가 수능의 의도란 말이에요. 문제 안에 출제 의도 출제에 근거 없이 문제 나오는 경우 없죠. 이겁니다.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라. 자 이겁니다. 여섯 문장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는 걸 갈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오늘 제가 빈칸에 한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빈칸이 가운데 있을 땐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읽을 건데 위, 아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위, 아래 관계만 제대로 알아도 오답들이 막 지워지거든요.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문장이라고 해도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수시거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어요. 제 9월 9일자 혹시 캐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9월 9일 캐스트에 분명히 요약하면 읽을 때의 위대함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수시거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일치, 불일치 문제를 제외하고 또 하나 어휘 문제예요. 일치, 불일치와 어휘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원래부터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읽을 때 수시거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니 수시거구를 빼라. 그럼 무슨 게 뭐가 남겨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주어동사, 목조가 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시거구 중에 구제 남기고 싶으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면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정도만 넣고 있는 거야. 전체 스토리 라인을 잡으면요. 오답들이 다 지워져요. 다시요. 일치, 불일치와 어휘 문제 우리 어법까지 포함할게요. 어법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여섯 문장, 일곱 문장으로 구성된 영어를 강약을 주지 않는 거예요. 힘을 줘서 읽을 문장이 있어요. 세 번을 봐도 해석을 해야 될 문장이 있고요. 한 번 봤는데 이해 안 되네. 에이, 몰라 하고 넘겨도 되는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문장을 해석할 때 수시거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아, 빼면, 길고 복잡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거구 빼고 스토리를 잡으면요. 오답들이 지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보여드릴 겁니다. 가운데가 빈칸일 때 문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 수능인데요. 스토리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수시거구 원래부터 없는 거였다만 기억하세요. 빼고 읽으면 스토리가 잡혀요. 그 다음, 연결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랑 수업 안 해도 아마 학교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결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들 필자가 자기의 주장하는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장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 빈칸 가운데 문제를 제가 예시로 할 거니까 빈칸 위, 아래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위, 아래 관계를 알면 오답들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 볼게요. 작년 수능 32번 문제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해석으로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꼼꼼하게 다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수식어고 빼고 한 번 글의 스토리를 잡아볼게요. 자, 봅니다. 근데 위치부터 볼게요. 가운데 빈칸이고요. 그러나, 미리 표시해놓을게요. 요게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인 건 알겠고 위의 내용과 반대말이 나와야 하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연결어는 일단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 하나고요. 그럼 이제 첫 문장 볼게요. 고르는 것은, 비슷한 친구를 고른다는 것은 아, 가질 수 있대요. 뭐를? 아, 문제가 이겁니다. 실전에서. 레션 엘리를요. 모르는 학생들이 한 절반이 넘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근거라는 뜻인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는 학생이 많죠? 이걸 알면 도움 되죠.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다시 작년 수능 봤을 때 여러분 선배들은 그럼 100% 이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요. 여전히 작년에도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알면 도움 되는 거 맞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몰랐다는 전쟁을 할게요. 첫 문장을 읽는 이유는 소재 파악입니다. 소재는 핵심, 명사, 주어를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글감은 이겁니다. 비슷한 친구 고르기에 관한 글인 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레션 엘리를 알면 도움 되는 거 맞아요. 비슷한 친구를 고른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인데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소재를 잡으세요. 비슷한 친구 고르는 게 이 글의 글감이구나. 그냥 강약을 주면서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표시 그 다음 이제 스토리안 따라갑니다. 수식억은 제가 이제 뺄 겁니다. 주어 평가하는 거 말 좀 어려워요. 생존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 어디? 환경의 생존 가능성 평가라는 게 위험할 수도 있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데 이게? 근데요. 가로 열고 닫고는 원래가 수식억우예요. 전 쌩 깔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원래부터 없어 되는 말이란 말이야. 뭔지 몰라도 생존 가능성 평가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 인간은 자 해부이발 핵심 동사는 진화시켜 왔다. 그래서 인간은 욕망을 발전시켜 왔대요. 어떤 욕망 어? 또 나오네 이 단어 연관내는 누우랑 어? 또 나오네 이 단어 비슷한 개인과 연관되고자 하는 욕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끝! 수식억우 방법으로서 수행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제 이런 건 기억 한 번 대충 보고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토리라인을 믿으세요. 지금 이 말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소재가 이겁니다. 비슷한 친구를 고르는 게 이 글의 소재였는데 여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환경의 생존 가능성 평가라는 건 뭐 위험한 거야. 자 이해는 안 돼. 근데 주인 이해는 돼. 사람들은 비슷한 개인과 연관시키고 싶은 어떤 욕망을 발전시켜 왔어요. 뭔지 몰라도 비슷한 비슷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네. 다음 문장입니다. 이거 자 부산점 뺍니다. 뭐뭐 이다. 특별히 꾸미는 말이고요. 전 비동사역 안 해요. 비동사역 보호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겁니다. 끝! 수식억우 종액의 데디아의 살고 있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 살고 있는 종액의 유용화 이런 거를 한 번만 읽고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수식억우는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이 전체 스토리아인 이거예요. 비슷한 친구 고르기가 소재고 그럼 모르는 거 뺍시다. 이건 이해를 못해 쉽게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모르면 몰라도 스토리 잡은 건 있잖아. 비슷한 친구를 고르는 거에 가다는 글인데 인간은 비슷한 개인과 연관되고자 연관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이거 되게 유용한 거라는 거다. 아 이제 알겠는 거야. 비슷한 친구랑 연관되는 거 되게 유용한 겁니다. 비슷한 친구 선택하는 거 이거 유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제 뭔지 보려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반대말 나오겠네. 그러나 또 뭐가 문제냐 저 장담할게요. 이 뜻 알았을까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도 이거 해석 못했단 말이에요. caring capacity 수용 이게 뜻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전에서 꾸미는 말이잖아요. 빼세요. 하지만 능력은 어떤 주어진 환경의 그 능력은 자 쉬고는 뺄게 하지만 그 능력이 빈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답은 몰라. 밑에를 무조건 믿어. 자 다음 장롤을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는 수식어구입니다. 부사 절이라고 해서 해석은 할 건데 요약은 안 할 거예요. 전체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면 주어 동사합니다. 사람들 자 근거는 위아래는 꼼꼼하게 요약할 겁니다. 아래 특히 아래는 어느 사람들 자 사는 사람들 특정의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아 그거 빼면 되겠다. 꾸미는 말이니까 똑같은 것을 전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 잠깐만 지금 뭔 말인지 되게 어려운데 학생들은 이걸 구문독회로 할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린 스토리 잡은 거야. 비슷한 친구 고르는 게 소재예요. 인간은 비슷한 개인과 연관되고자 하는 욕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능력이 빈칸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위에 글은요. 비슷한 사람과 연관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 이 글이야. 근데 뒤에 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대요. 그 다음 쌩 깔 겁니다. 왜요? 가로 열고 다는 건 원래가 수식 오구니까 원래부터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 할게요. 그럼 합리적 전략은 빨간펜 할게요. 왜요? 연결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얘들아 나 주장하는 문장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 말을 내가 정리해 줄게. 주장하는 문장 여긴지 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주제가 나니 얘랑 이 문장은 반드시 관계가 있거든요. 합리적인 전략은 그런 가닥에 부사 뺍니다. 부사는 합리 전략은 동사적에서 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뭘 피해야 돼? 이 단어 되게 중요한가 봐. 세 번 나왔단 말이야. 비슷한 구성원을 피하는 게 합리적이다. 쉬우고 자신의 쎈까구요. 끝. 이제 오답을 지우면 돼요. 왜? 스토리 라인을 잡으면 오답들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라 독해력 시험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비슷한 친구 선택하는 것은 음 뭐 뭐예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과 연관되고 싶은 욕망을 발전시켜 온 겁니다. 비슷한 사람과 이게 유용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능력이 빈칸인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장문 그럼 합리적 전략은 뭐예요? 똑같은 멤버를 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럼 위에는 비슷한 사람을 고르려고 한다. 근데 밑에는 비슷한 사람 피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 똑같은 걸 할 수 없으니 그럼 이제 오답을 적어볼게요. 그 능력은 언급되지 않은 거 무조건 쉬울 겁니다. 그 능력은 초과한다. 예상되는 요구 공동체의 이렇게 그러면 튕겨요. 선지조차 똑같습니다. 동사 그 능력이 초과되지 않냐. 얘들아 수식어 빼볼래? 꾸미는 말이잖아. 공동체의 요구를 초과한다. 어? 어떤 말이 언급조차 된 적 없죠? 디멘드란 말이 나온 적이 없을까? 상상하시오가 아니에요. 자 위아래 우리 스토리라인 잡았잖아요. 슈가 다 빼고 어디에도 공동체의 요구 수요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단어가 행간에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토리라인을 잡았으면 어? 절대로 언급되지 않은 거 죽으면 되겠네? 간단합니다. 자 그러나 그 능력은 감소된다는 거다. 아직 모르겠어. 뭐에 의해서 다양한 생존수단 얘들아 밑에 그래 혹시 생존수단 나온 적 있어? 약간 요약한 것 중에 밑에 한번 봐볼까? 더 줄일게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할 수는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닥에 합리적 전략은 비슷한 사람을 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왔지 생존 전략이나 수단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2번 무조건 지우세요. 3번 위에 비슷한 사람을 고려고 해요. 하지만 그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주지 않습니까? 이 전략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너 비슷한 사람을 고려하는 전략에 한계가 있지 않냐? 어? 한계가 있지 않냐? 밑에 봐봐. 똑같은 자 특정 자료 사는 사람이 똑같은 거 할 수 없지 않냐? 합리적인 게 비슷한 사람을 피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냐? 이 전략에 한계가 있지 않냐? 마이너스인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답이라고 얘기 안 했어? 물음표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4번 갑니다. 그러나 그 자 그 능력이 수용능력이 세상을 적합하게 만든다. 개인을 위해. 뭐가 나온 적 없니? 적합한 세상이란 말이 뒤에 어디에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피하는 게 전략적이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적합한 세상이 나온 적이 없죠. 지우세요. 하지만 그게 유대감을 막는다. 사회 유대감을 막는다.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막는다. 유대감을 막는다가 나온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막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막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과의 유대감을 좀 피해줘야 돼요. 만약에 맞게 고치고 싶으면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셔야 돼요. 비슷한 멤버와의 관계를 조금 막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니까. 됐죠? 오답을 지우면 돼요. 요거밖에 답이 안 나와 요거예요. 그럼 제가 확인차 읽어드릴게요. 진짜 요게 말이 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원래대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겁니다. 요걸 만약에 알았으면 또 도움내는 건 맞는데 몰라다 주자의 소재는 비슷한 친구를 고르는 거. 그래 이해 안 된 건 빼자. 어떡하니 실전적으로 가자. 인간은 비슷한 사람과 연관되고 싶은 욕망을 발전시켜 왔어요. 이거 되게 유용한 거 맞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 하지만 어떤 환경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능력이라는 게 이 전략에 한계를 둘 수가 있다는 거다. 자 3번 답이라고 할 때 특정 장소에 사는 개인이 똑같은 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합리적인 건 오히려 비싼 사람을 피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으니까 이 전략에 근데 한계가 있지 않냐. 아무리 봐도 3밖에 안 남아 3분이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지금 제가 문제 어떻게 풀었죠? 수식어구를 다 뺐습니다. 수식어구를 빼고 스토리라인을 잡으면요. 무조건이에요. 오답들이 지워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는 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수동 때 보통 종론수가 안 나옵니다. 끊어 읽고 묻고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문장 자체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전체 스토리를 까먹어요. 그래서 오답을 못 지워요. 그럼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9월 9일 캐스트 찍어놓은 게 있어요. 요약하면 읽으세요. 9월 9일 캐스트 안 보신 분들 보시면 후회 안 할 겁니다. 수식어구 빼면서 글이 있는 연습은요. 정말로 한 달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났거든요. 하루에 영어짐은 한 두 개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따라가는 연습 수식어구의 만큼 빼면서 읽는 연습 전체 스토리가 보여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수능까지 시간 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꾸로 한 달 유지하면 시간 금방 가는 것도 아시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버티고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수능 때 웃으면서 집에 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